으 으 으 근데 엄마 지금 어떤 고민 저 어떤 고민 땜에 지금 오셨든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다들 있자면 우리 엄마는 지금 그 동의 주세요 적어 가지고 온 거 누구 물어보려고 지금 더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역시 지금 여기 이씨 대주 님이 지금 남편분이신가요 으 지금 애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오셨네 어 왜 이를 꺼 볼 거 아니잖아요 내 본인이 본인이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인 그렇죠 아니에요 이 집은 돈 땜에 고생한다 그러거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남편분 있잖아요 호적상에 같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 예 호적상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데 사는거는 아 예 한 십 년째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쵸 예 어 으 이혼을 했어도 남편이 좀 돌아다닌 직업 인가 아니 그럼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냥 어디 그냥 조그만 회사 다녀요 그냥 회사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사무실에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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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 아니에요 맞아요 그니까 돌아다닌다고 어 예 기술직 한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지 기술직도 아니고 어 돌아다니는 기술직이라고 엄마 몸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기술직이라고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직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 기술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엄마 뭐가 제일 궁금하셔 이 집은요 항상 돈 음 금전 음 금전에 맨날 시달린데 맞아요 예 화합이 안되고 아니 정말 잘 살자가 15년도에 음 제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음 15년도에 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고 뭐고 다 다쳐서 이는 근데 엄마 점을 본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냥 고때 듣고 싶은 얘기만 싹 듣구요 예 많은 격이야 으 만다고 듣고 싶은 얘기만 딱 듣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야 으 어떻게 할 줄 몰라 어 그리고 혹시 이렇게 다니시는 점집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당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때도 그러고 어 근데 이게 지금 점을 봐도 소용이 없는 게 우리 엄마가 지금 이거를 숙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 뭔가를 행위를 하고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딸지 않아요 우리 엄마 자체가 아 으 이해하셨어요 전만 보고 말아버리는 격이다 그러면 자 우리 엄마가 우리 대주님 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처럼 본인도 알고 계세요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 두뇌외가 떨어져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가족이기도 해 그리고 우리 엄마 직성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본 나요 네 원래는 지금 성격이 많이 죽으셨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치마만 둘러진 남자 같은 성격이었고 지금은 어떠냐 이 눈치 저 눈치 너무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좀 치댔고 사람한테도 많이 당했고 어 많이 힘들었던 수전이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대주님 하고는 대주님은 머리 깎아갖고 산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처럼 가정사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냥 본인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 네 이해했어요 그냥 돈 버는 기계나 일하는 기계나 이런 쪽은 지방 가정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거는 오래 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부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아 그러니까 호적상에 묶여있는 것 뿐이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 관계를 얘기를 할 건가 우리 대주님도 건강은 한번 신호탄을 한번 받았어요 좀 몸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어 근데 워낙 사람이 강골 강골이라면 정신력이 보통 양반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폭이 막 이렇게 너를 뛰는 사람은 아니야 본인은 어때요 막 이래 그치만 옛날에 비하면 하이클래스까지 올라가지 않아 그냥 내가 좀 자글자글 해졌다 그랬게 엄마 이렇게 이렇게 세상 원망도 많이 했고 이 사람 원망 저 사람 원망 저 원망 이 원망 다 해봤어 서방 원망도 해보고 시댁도 막 얘기하고 얘기하고 근데 본인은 손가락 잘못 사인 해 가지고 빈털털이 된 격이다 사람 믿어 가지고 이 엄마의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 잘못 잘못 잘못된 경우다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한 말 뒤통수 까인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삼각 투자를 한 거를 그거를 투자만 하고 정말 악소리 못하고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인 하나 잘못해 가지고 그거를 소개해 주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양반들한테 속아서 손가락 잘못 놀려서 했다는 얘기야 지나갔으니까 그걸로 대색임질 해봐야 소염을 재우듯이 대색임질 해봐야 듣될 거 없어 이해하셔 내 잘못이야 그것도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우리 엄마가 뭐가 제일 궁금한가 우리 아이들요 별표를 막 쳐 가지고 왔어 반장하겄다 근데 엄마 아이들이 문제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첫째 딸이죠 둘째가 아들이죠 자 우리 딸부터 보자면요 엄마 지금 직업 쪽으로 좀 방황을 하라 그랬거든 응? 아니에요? 아니요 아예 안 해요 뭐를?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안 잡혔으니까 방황한다고 죽였어 엄마 얘 죽었다 깨도 안 해요잉? 엄마 나는 얘기해줬어잉? 엄마가 고민된 거 자 지금 이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아니 안 있어요 저하고 있어요 딸은 본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아들하고 딸하고도 물과 기름이다 아빠하고 엄마처럼 아 네 이해했어요? 이 지금 오히려 이 아드님하고요 본인하고 합이 좀 들었고요 응? 네 그 다음에 따님하고 아빠하고 원래 합이 들었어요 엄마 이해하셨어요? 네 반대로 지금 있으신 거야 응? 반대로 생각하셨다고 음 따님은 엄마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꾸 부딪혀요 엄마 이해하셨어요? 나 그냥 이런 말해서 미안해 엄마 등골 빼먹는 거 같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미동도 안 합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엄마도 우울증이 지금 만땅인데요 네 아이 역시도 우울증이 만땅이에요 맞아요 네 잘 안 움직여요 집에서 집 안 있으면 맴돌아요 이해했어요? 음 응? 계속 맴돌아요 집에서 아니에요? 맞아요 꼭 은둔생활하는 사람처럼 네 맞아요 밥도 한자리에서 안 먹고요 돌아다니면서 먹거나요 아니면 밥을 갖고 들어가거나요 먹을 걸 갖고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방 안으로 뭔 얘기인 줄 알아요? 혼자 먹는 거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막 이러고 씻는 것도 씻었다 안 씻었다 씻었다 안 씻었다 막 자기 마음의 생활 패턴도 그래서 은둔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네 네 이거는 밖에서 안 나간다는 거야 그냥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처럼 있어요 대인기피증 아이가 좀 몸이 좀 낫나요? 네 대인기피증이 좀 있어요 이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런 네모난 거 요거로 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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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화면 있잖아요 요런 거 이런 거 보고 그냥 시간대 요거 말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 볼라 그래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무서워요 집에 혼자 놔두기도 걱정돼요 응? 엄마가 걱정된다고 응 저러다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응? 그거 걱정하셔야 돼 지금 아이가 직장을 갔다가 내가 방황한다고 그래 직업 쪽으로 방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직장이요 직장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이가 지금 외모 콤플롤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엄마랑 아버지랑 떨어진 계기 있잖아요 요게 삶에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욕구불만처럼 그래서 먹는 걸로 풀었어요 사실은 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마 보면 호리호리하고 너무 말랐잖아 그리고 엄마가 빠진 살이 쟤한테 갔나봐 다 엄마 그래서 생각보다 뜬어리가 좀 커요 어? 근데 뭔 직장을 나가겠어 지금 자기 외모 콤플렉스가 원래는 그렇게 못난이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막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이렇게 거울 보기도 싫으시다 그러는데 따님이 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딱 한 거 하는 게 보여요 맞아요 엄마하고도 얘기 안 해요 네 이해했어요? 엄마하고도 얘기 안 하고 싶대요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응? 지금 상태는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데요 응 얘는 어떻게 해요 얘 왜 태생이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예요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요소 응? 네 그게 굉장히 컸다고 트라우마가 어 그 다음에 아이가 외모 콤플렉스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어 아 그리고 자꾸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하고 대화하고 자기를 비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응? 금닥에서 막 운동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아 엄마 네 이해하셨지? 그래서 얘를 어찌 됐든 간에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네 자꾸 밖으로 끄집어 떼야 되는데 엄마가 싫어 엄마가 무서워 아 응? 엄마가 어려워 편하면서도 응?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아픈 얘기를 엄마가 허를 찌르는 얘기 있잖아요 응? 이거를 하니까 입을 닫아버렸어 네?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엄마 불쌍하지 아이도 불쌍하고 근데 아이가 지금 마음의 병이 조금 있으니 응 지금 막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이거는 가족들이 다 나서야 되는 부분이야 엄마 어? 가족들이 같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야 엄마 그래서 시간을 두고 얘를 치료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 네 응? 운동도 좀 시켜야 되고 엄마 응? 먹을 것도 좀 조절해야 되고 엄마 응? 응? 지금 각방 써요 딸하고 한방에 써요 한방인데 그냥 뭐 객실 나오면 좀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환경적인 거 응? 거기에다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 기운을 다 먹고 있는데 응? 아예 그 기운을 두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모텔에서 잔다는 거잖아 네 집이라니 네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 아 그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우리가 그잖아 불독정 다수인이 다 자는 곳이잖아 그래서 애를 들자면 음 거기는 뭐예요? 거의 남자 여자가 같이 오잖아 네?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요 호텔이라는 거 하고 모텔이라는 거 하고 여관하고 펜션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어때요? 펜션 어디 놀러가서 뭐예요? 잠깐 머물렀다가 가족들이 와서 밥 해먹고 뭐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텔 모텔이라는 곳은 특징상 남자 여자 블룸 이런 게 많이 오잖아 그렇죠? 남자 여자 뭐 나이를 분문하고 네 그러면 이제 호텔이라고 봅시다 호텔은 가격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업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네 그죠? 가족 단위 이해하셨어요? 틀리잖아 혼자 오는 사람 다 틀리잖아 모텔도 똑같기는 하겠지만 더 엄마가 청소해보면 더 잘 알잖아 그치? 대실 원활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아요 어 어 그러기 때문에 그 기운을 다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도 똑같애 만신들도 기도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잘 못 자 동자가 나와 동자가 나와버려 잘 못 자 거의 뜬 눈으로 살고 나올 때도 많아요 정말 없어가지고 들어가긴 하나 못 자요 뭐에서 자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호텔으로 자 아니면 차 안에서 자 엄마 나를 세 그래서 난 침낭 갖고 다녀 휴게소에서 자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딸내미를 거기서 지금 데리고 있는지 몇 년 됐어? 한 4년이요 그치 4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코로나였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2년째인데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거기서 지금 놔두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야 거기서 뭘 보고 있어 엄마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나 밖으로 이걸 안 하니까 오히려 사람 데리고 있는 곳에 있으면 응 반대 반대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엄마 엄마가 괜찮다고 딸에서 지금 한 방을 정해놓고 지금 자는 게 아니잖아 네 돌아다니면서 잔대잖아 층수 옮기면서 막 이렇게 잔대는 거잖아 비어있는 객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객실도 주인이 보통 이렇게 잡아야 뭐 이것저것 알잖아요 뭐 침대 상태도 알고 그거를 이제 딸한테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제 1층에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제 음 근데 엄마 그거 왜 그랬어 응 자 엄마 문제 해결됐어요 어? 어? 해결됐어? 어? 다른 거 돈적인 거 있잖아 지금 오래전부터 물고 있었던 거 당장 해결되지 않아 이 집안이 지금 이 집이 지금 돈 사다리가 난 지가 좀 됐단 말이야 네 어? 그거 맨 안에 맨날 점 보아봤자 소용없는 거야 답도 없는 거 맨날 물어봐 언제쯤 괜찮아지나요 아니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엄마 왜 지금 응? 엄마가 지금 해결해야 될 거는 그 문제야 지금 딸 지금 주거지 문제 이해하셨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숙식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근데 딸 입장에서는 아니야 어? 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엄마가 딸을 설득을 해버렸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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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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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거 지금 모른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이 딸내미 여기서 지금 끄집어내 숨이 여기 뭐야 아이 그다음에 아들내미 역시도 똑같습니다 아들내미는 지금 군대가 있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버지랑 있어요 네 차라리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안 쓸데 그니까 뭐 혼자 해 먹기도 싫고 하니까 인제 여기 있으면은 음 그럼 이제 엄마가 용기를 내셔야 돼 딸내미 데리고 밖으로 나와야지 이게 밖으로 쭈워려면 일단 그래서 엄마 형편을 지금 뭔가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할 수 없어 어 해도 안 할 거고 분명히 이해하셨지 그래서 딸은 머리 아파 데리고 나와 어? 이해 있어요? 엄마랑 진짜 안 만져요 아 그래요? 자식하고 부모라고 해서 그 합이 다 들지는 않아요 엄마? 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딸이 금쪽이 아저씨 이거고 아들하고는 별로 좀 제가 좀 나와 살아서 그리고 엄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엄마 건강 좀 조심하세요 내년에는 올해 꼭 종합검진 받으래 종합검진 꼭 받아보세요 기본적으로 혈압 체크하셔야 돼요 저희 엄마 당뇨 이해하셨어요? 네 어 그 다음에 허리랑 좀 많이 안 좋으시다 엄마 간절 무릎이랑 시큰샤큰시큰 손목도 많이 가셨고 그거는 둘째치고 지금 혈관 혈관절 혈압 체크하시래요 그래서 농내장 백내장 그것도 검수하게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 조금 조심하시래요 올해부터 내년은 65세까지만 체크 좀 꼼꼼히 하시래요 그때가 고비를 한번 조금 깜짝 놀라실 수 있고 현기증이 조금 많이 나시나봐 한 번씩 현기증 있잖아요 핑 도는 거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대요 선생님 제가 일을 좀 그만두려고 그래요 일을 그만두고 좀 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일이 하루 자고 하루 금 뭐 하루 자고 하루 금 그러잖아요 그만두세요 그만두시라고 드시고 다시 또 다른 일 좀 쉬셨다가 다시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랑 나오라는 소리를 자꾸 하잖아 아이 거기서 끄집어내라고 이해하셨어요? 엄마 기준에 맞춰서 뭐든지 이 집안이 돌아가야 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엄마 기준에 맞추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엄마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엄마 그래서 좀 거기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갓 진년부터 62세부터 65까지 있잖아요 건강을 조금 조심하게 해라 이 말씀하세요 엄마 뽑아 드릴게요 엄마의 성에 걸린 Loch attrib hyal im rod